이번엔 어떤 메카드일까? 글쎄, 그건 캐치해봐야 알겠지? 어? 어, 어? 이 소린...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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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악! 야호! 내가 찾아볼게! 폭포비야! 위쪽에서 메카드 반응이 나타났어! 으악! 말도 안 돼! 정답! 폭포비에 있는 바위야! 두 장이나 있어! 잡았다! 우와! 리페어맨 메카드면 수리공이고 어? 이건 폴리스맨 메카드 경찰이래? 모험왕 기운내! 두고 보자, 나찰! 복수한다! 리안! 어? 아, 알타! 왜 그래? 지난번엔 아쿠아맨, 이번엔 리페어맨과 폴리스맨! 그래! 생각났어! 깜짝이야! 뭐가 생각나는데 이렇게 펄쩍 뛰는 거야? 아쿠아맨, 리페어맨, 폴리스맨은 모두 오큐페이션 카드야! 우리 메카니멀들은 이 오큐페이션 카드를 이용해서 인간들을 도와줬던 것 같아! 아하! 에반의 고향에서도 메카니멀과 인간은 친구였구나! 그럼 한번 써볼까? 메카! 리페어맨! 리페어맨! 저건 어때? 어? 컴퓨터 칩이 고장났고 스피커도 부서졌어! 에반! 리페어맨! 수립 끝! 한번 해봐! 우와, 대단하다! 모험화? 부탁 하나 들어줘! 사실은... 알타가... 비켜요! 비켜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리안! 우리도 도와주자! 무슨 소리야! 넌 지금 다쳤잖아! 우리 메카니멀은 인간을 돕기 위해 태어났다고! 비켜요! 아, 이런... 리안, 너... 일단 저 차부터 세우고 봐야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기다! 에반! 리페어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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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흠! 고맙다고 해도 좋아! 히히히히히! 하! 고맙긴 뭐가 고마워! 어? 너랑 에반이 아니었으면 알타가 고장날 일도 없었고 리페어맨 카드도 우리가 가져갔을 테니까 알아서 고쳤을 거라고! 에? 뭐, 뭐야? 나찬! 오늘은 여기서 가지만 다음엔 절대로 안 봐준다! 가자, 알타! 새로운 모험을 찾아서! 야, 리안! 새로운 모험을 찾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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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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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